경상도 감사가 지혜로서 해결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서울의 어느 지역에 최시성을 가진 한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최부자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가난하여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최부자는 그의 생계를 염려하여 돈을 넉넉히 대주어 돈놀이를 하여 살아가도록 권유했다 어느 날 최부자는 친구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나도 이제 늙었네 그러니 앞으로 여생이 길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자식놈이 아직 장성을 못했으니 저 녀석이 가업을 이어가는 것도 못 볼 듯하네 장성해서 가업을 제대로 이어갈지도 걱정이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 십만 양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 돈으로 재산을 불리다가 내 자식놈의 살림이 옹세께 지그들랑 본점만 돌려주기를 원하네 그러자 그 친구는 말씀을 따르다 뿐이겠는가 이자까지 해서 갚으라 하더라도 백번 감사할 일이지 하고 대답하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과연 최부자는 병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걱정한 대로 제대로 가업을 잊지 못했고 몇 년 이내에 가산을 탕진하고 말았다 아들은 집안을 일으켜보도록 나름 노력은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부친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 친구에게 찾아가 부친이 맡긴 십만 양을 받아내기로 하고 찾아갔다 그 사람은 대본에 면박을 주는 것이었다 날들을 도대체 무얼 내놓으라는 건가 원래 갚을 것이 없는데 뭘 잘못 알고 온 것 같네 난 자네 집에 돌려줄 것이 없네 이렇게 하여 여러 차례 돈을 받으러 갔으나 그때마다 호통치며 면박을 주니 허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급기야 절반이라도 달라고 간청해 보았지만 역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분통이 난 아들은 관청에 소송을 걸었지만 그때마다 판결에서 지고 말았다 그 사람은 돈과 권세로 힘을 써서 탈을 면하니 이길 수도 없고 도무지 돈을 받아낼 길이 없었다 당시에 정만석 대감이 경상도 감사로 있었는데 이름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최부자들은 경상 감형으로 진정을 했다 정감사가 그를 불러 물었다 너는 서울 사람인데 무슨 까닭에 다른 지역인 먼 곳까지 와서 송사를 하나 예 그 이유는 피고가 권세를 가지고 뇌물을 사용하여 탈을 벗어나니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판결과 조처가 공명하시다는 명성을 듣고 불완천리 찾아왔습니다 바라옵건데 사도께서 이 일을 공정히 판결하셔서 저같이 힘없는 외로운 신세를 부디 돌보아 주소서 음 알겠으니 너는 이만 돌아가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라 이에 정감사는 수감된 죄수 담당자인 영장과 비밀이 의논하여 수감 중에 있는 한 도적과 말을 맞추고 이리저리 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감사는 즉시 서울로 통첩을 띄워 그 자를 체포해 와서는 형구를 잔뜩 버려놓고 호령했다 이놈! 네가 바로 발도도둑의 우두머리구나 몇십만 양의 장무를 취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조금 더 속일 생각 말고 낱낱이 이실 짓고 하렸다 예 소이는 젊어서부터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돈놀이로 살아왔소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터에 남의 재물을 탈취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제가 와주 노릇을 하다니요 그 말씀은 천만부당하옵니다 그러자 정감사가 수감되어 있는 도적을 불러들여 대지를 시켰다 정감사와 미리 말을 맞춘 도적의 말이 이러했다 보아하니 당신 암흑의 아니요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소 하하하하 네 모월 모일에 당신한테 몇만 양을 맡겼고 또 모월 모일 밤에 십만 양과 그 이튿날에 또 십만 양을 맡겨 모두 합해서 전후 당신에게 수십만 양이 가 있지 않소 나랑 당신이랑 주고받은 것이 명명백백한데 이 자리에서 뭐가 억울하다는 거요 도무지 염치 없는 사람이요 그러자 최부자 친구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사또 소인은 이 도적과 본디 일면식도 없사옵니다 턱없이 근거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려는 것이옵니다 밝은 대낮에 어찌 이런 맹랑한 일이 또 있사올일까 이렇게 변명하자 도적이 또 발끈해서 말했다 엄하고 밝으신 사또 앞에서 대질하는 마당에 거짓으로 꾸며 대기를 거리낌 없이 하다니 큰 도적놈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습니다 더 특별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자백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당장 주리를 틀라는 정감사의 엄명이 떨어졌다 이놈을 묶어 당장 주리를 틀어라 그러자 고통을 참지 못한 그자가 바로 자백하였다 소인이 지금 아무런 죄목 없이 이런 죽을 형벌을 받고 있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도적의 와주노릇을 했겠사옵니까 소인이 예전에 살림이 궁색할 때 친구 아무개가 돈 십만냥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으로 지금까지 돈놀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것은 털끝도 취한 일이 없사옵니다 그러모 와주를 한 일은 없고 남의 돈을 빌려서 돈놀이를 했다면 그 빌린 돈을 갚았느냐 아직 갚지 못했사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다면 소인 백번 감수하옵지요 그 밖에 다른 죄목은 없사옵니다 그러자 정감사가 잠시 형을 중단시키고 최부자의 아들을 불러 대질시켰다 너는 저 피고를 아느냐 예 이 사람이 바로 소인이 송사를 건 자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자가 최부자 아들을 보더니 머리를 숙이고 기가 죽어 한마디 말도 못하였다 너가 이렇게 갚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잡았대니 너 같은 자야말로 큰 도둑놈이 아니겠느냐 사또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피고는 듣거라 너는 감염 감옥에 머물면서 3개월 이내에 이자에게 갚아야 할 10만냥을 어김없이 다 갚도록 하여라 정감사는 이렇게 다짐을 받고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다 그자는 옥사리를 하며 전국에서 장사를 크게 하는 장수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돈을 추심해서 전부 바쳤다 정감사는 최부자의 아들을 불러서 받은 돈을 그대로 내어주었다 아들은 상경하여 다시 가업을 일으켜 세웠고 잘 살게 되었다 어려운 송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감사가 낸 개교는 참으로 기발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 안성고울에 한 선비가 있었다 선비는 곧 다가오는 부친의 생신을 맞아 동네 어른들을 초대하여 대접해야 했는데 큰 고민에 빠진 채 걱정을 하였다 당시에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렸기 때문에 술을 빚었다가는 국법을 어기는 꼴이 되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술이 없는 잔치는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 때문이었다 선비는 널리 다른 지방과 서울의 사정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먼저 서울의 아는 사람을 통해 여러모로 알아보니 잔치 같은 경우에 한 항아리 정도의 술을 빚어 사용하는 것은 크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생각했다 그래 나도 술을 한 항아리만 빚어 아버지 생신에 모인 동네 노인들에게 한 잔씩 드리도록 하자 만약 이 일로 잡혀간다면 뭐 큰 죄인은 아니니 자식 된 도리로 내가 벌을 받으면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부인에게 당부하여 한 항아리의 술을 빚으라고 말하였다 이었고 생신 날이 되어 동네에서 평소 부친과 함께 어울리는 노인들을 초대하였다 빚은 술을 거르니 한 말가량의 탁주가 준비되었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오랜만에 술을 한 잔씩 나누며 매우 유쾌해했다 이때 부친의 친구 한 사람이 좌중을 쭉 둘러보고는 흐흐 그 참 이상하다 날마다 빠지지 않던 조생원이 오늘은 보이지 않군 그 친구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니 서운한 감이 드는걸 라고 하였다 친구 노인이 조생원만 참석하지 않은 것에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조생원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비꼬기를 잘하니 여러 사람들이 경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생원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여러 손님들과 선비가 나서서 반갑게 맞아들여 앉히고 이어 선비가 한 잔 가득 술을 따라 올렸다 그러자 손님들이 한마디 하였다 우리의 선배는 시골의 술자리에서 관내라 하하하하 어서 들게 그러자 조생원은 옷깃을 바로 하고 앉더니 선비를 보고 꾸짖는 것이었다 자네는 양반의 자식으로 나라의 금령이 지어만터에 어찌하여 이렇게 조정해서 그만의 술을 빚어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단 말인가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지만 나는 국밥을 어기고 도저히 그리 못하겠네 하군은 뿌리치고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손님들이 선비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전성이 충직한 듯 하지만 시기심이 많고 남을 해치는 것도 좋아하니 피시 관하에 고발할 것일세 그러니 자네가 당장 따라가서 액을 해서라도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이에 선비는 급히 따라가서 조생원을 불러 붙들고 사정했다 어르신 근래 제가 서울의 사정을 알아보니 혼인이나 장례 또는 기타 잔치에는 술을 조금 빚어 쓰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가챈의 생신을 맞아 술을 조금 빚어본 것인데 만약 어르신께서 함께 들지 않으시면 가챈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셔서 술 한 잔 드시면서 노시기를 애원하옵니다 그러자 조생원은 이치를 따져서 책망하고 또 온갖 공간을 늘어놓더니 이어 엉뚱한 말을 꺼냈다 자네 집에 몇 섬지기 밭을 내게 주면 내 금년부터 농사를 지어볼까 하네 그렇게 한다면 내 한번 생각해 보지 예? 저희 집의 땅이라고는 그게 전부입니다 하물며 부모를 모시는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그것마저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조생원은 이를 갈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여러 어른들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한 손님이 말했다 오늘 잔치는 자네 부친을 위한 헌수 잔치로 마련한 것이 아닌가 조생원도 함께 마셨으면 좋았겠지만 그 사람이 기어이 안 마시고 가버렸으니 필시 관하로 가서 고발하고 말 것이네 그러니 자네가 술항아리를 들고 관하로 가서 자세히 고하고 벌을 청함이 오를 것 같네 이어 선비는 술항아리를 수레에 싣고 급히 관가로 갔다 중도에서 마침 자기를 잡으러 오는 관자들을 만나 관하로 함께 들어가 군수 앞에 술항아리를 올리고 엎드렸다 이때 보니 조생원이 먼저 달려와 군수 옆에 앉아있었다 술항아리를 바치는 선비에게 군수가 물었다 너는 금주령이 내려있는데 어찌 감히 술을 빚을 생각을 했으며 또한 이미 술을 빚어놓고 관하로 술항아리를 들고 온 까닭은 무엇인고? 예 아려옵니다 집에 노친이 계시온대 대문밖 출입을 못하는 고로 연세 높은 동네 어른들께서 찾아와 장기며 바둑을 두며 소일하다가 전에는 술 한 잔을 드신 뒤 헤어지곤 했사옵니다 그런데 금주령 이후로는 술 대신 온수로 술을 대신해서 마시고 파하곤 했습니다 마침 가친의 생신을 맞아 서울서는 잔치에 혹 털어 술을 빚어 쓴다는 말을 듣고 이 항아리에 술을 조금 담갔다가 어르신들께 대접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가친의 친구분들은 모두 한 잔씩 올리니 흥쾌히 드시는데 유독 조생원만 마시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다시 들어가시자고 간곡히 얘기했더니 조생원은 농토를 뇌물로 요구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소인의 가정 형편상 전토를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생원의 고발이 있을 걸로 알았고 그러니 가만히 앉아 관하의 관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는 가친께 헌수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우한이 되겠기에 이렇게 자진하여 죄를 청하러 왔사옵니다 선비의 사정을 들은 군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노하며 선비를 꾸짖었다 듣거라! 너는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술을 빚었으니 너의 죄는 면하기 어렵도다 그러니 그 벌로서 곤장석대를 치게 하노라 그리고 술독을 이미 관하에 바쳤으니 임의로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집안의 헌수잔치라고 하니 내 특별히 관하의 명령으로 그 술을 내리노라 군수는 이와 같이 판결하고 선비에게 곤장석대를 맡게 한 다음 술항아리를 도로 가져가도록 명했다 이어 군수는 조생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날마다 만나서 놀며 지내던 친숙한 동네 사람들의 안면을 돌아보지 아니한 채 의리와 인정도 끊고 조정의 법을 지키려고 하였으니 과연 충성스럽다 하겠소 내 그 열의에 보답하고자 당신을 금도관관으로 임명하니 이후로 관내에서 죽음을 어기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어야 하느니라 이에 조생원은 깜짝 놀라며 사양하였다 이 늙은 몸이 무력하여 능히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하오니 임명을 취소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방을 불러 속히 차첩을 발급하여 주라고 명했다 이후로 고을에서는 조생원의 성격을 잘 알기에 술을 감히 담그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그러니 조생원은 단 한 끈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군수는 소임을 태만이 한 결과라고 하며 사흘이 지난 후에 생원을 붙잡아 들여 곤장 10대를 때렸고 또 사흘 후에는 30대를 때렸으며 또다시 사흘 뒤에는 40대 또 그 사흘 후에는 곤장 80대를 때려 조생원은 한 달 동안 무려 300여대의 매를 맞고 물러났다 이에 사람들은 안성군수가 재량권을 발휘하여 처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능력 있는 관장이라고 칭찬했다 전하여진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안성지방에서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실제 발생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흉년의 대책으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금주령이 종종 내려졌는데 작중에서 선비가 부친의 생신을 맞아 동미의 부로들을 초대하여 비전수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향촌사회의 후덕한 인정미가 느껴지지만 충직함을 가장하여 조정의 법을 어겼다고 관하에 고발한 조생원의 분별력 없는 행동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켜지지 못한 아쉬움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주령을 어긴 쪽을 두둔하고 생원에게 오히려 곤장 300여대를 맞는 곤욕을 치르도록 재량권을 발휘한 원님의 처결은 양반 관인들이 시골 사회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 함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혹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